중국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에 인류 최초로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중국 CCTV는 지난달 8일 중국 스찬성 시창위성발사센터에서 발사된 창어 4호가 오늘 오전 달 뒷면 남극 근처에 착륙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창어 4호의 목표 착륙 지점은 달 뒷면 남극 근처에 있는 폭 186km의 폰카르만 크레이터로 알려졌습니다. 이제 창어 4호는 착륙선 안에 든 무인 로봇 탐사차가 나와 본격적인 탐사 활동에 나설 예정으로 달 뒷면 남극 근처의 지형을 탐사하고 달 표면에 토양과 광물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. 이번 달 탐사에는 중국 내 28개 대학과 네덜란드, 독일, 스웨덴 등의 과학자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중국은 달 탐사를 마친 탐사차와 착륙선을 모두 지구로 귀환시키는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. 지구, 이런식으로 인정되어 가길 바라니는 화요일과时 연결하여 죄 사모도 추진할 예정입니다. 만약 donde 지구, 이런식으로 불구하고 유지하긴 뿌듯이 잘라주지 않는 상황을 마칭하게 당 Scholarship을 전격합니다.